근데 할인할 때 사면 참 좋은데 할인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할인하면 49달러거든요 아.. 알림엔츠가 얼마 손해요 이게? 그렇죠 100달러 손해져요 이걸로 방송하시는 거고 그때 구매를 하신 게 스킨원 M200이랑 시그마 16그리 렌즈랑 전원 어댑터 그리고 캐쳐보드 캠링크 4K 마이크는 NT1이고 여기서 이 조명을 쓰기도 하셨었나요? 아 그냥 제가 키라이트로 다 구매를 했어요 아 그래요? 네 그래서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뭐 다른 거는요? 전 다른 일정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병원은 못 했는데 어제부터 한쪽 귀가 계속 아프더라고요 근데 자고 일어나 보니까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병원 가서 진단을 받았는데 웨이도 연극이 음악을 막아가지고 안 들리는 거였다고 다행히 음악 하는데? 저를 일하는데? 갑자기 하루아침에 귀가 안 들리네? 그니까요 진짜 깜짝 놀래가지고요 그러고 보니까 여기가 그거네요 양강점이시네 네 그쵸 혹시 이전에 보신 적은? 네 저는 거기에 당연히 당연히 본 적은 있죠 누가 하신 분이시니까 구독자층이 거의 해외 층이다 보니까 근래에서는 모르시는 분들도 되게 많으세요 그래서 저는 모르실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해요 저는 생각보다 유튜브를 많이 봐가지고 만나신 분들은 다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그냥 세팅만 하실 거면 굳이 저를 부르실 필요는 없으시면 될 텐데 말씀드렸다시피 친구를 자주 봤어서 원래 봤었기 때문에 네 한번 만나 뵙고 싶은 마음도 있으면 바람에 탈탈 여기 방송하시는 건 어떤 방송을 여기서 하시는 거예요? 실시간으로 편곡하는 거라든지 기타 연주하는 거 같은 거를 이쪽에서 주문해가지고 캠이라든가 마이크에 좀 더 신경을 쓰고 싶어서 음... 뭐..뭐..뭐가 있나요? 간식을 시켜놨어요 아 그런가요? 오 이게 개선이 됐구나 근데 팝필터를 쓰실 일이 있으신가요? 입 앞에 두고 쓰는 거 아니면 팝필터를 쓸 일이 솔직히 말해서 필요가 없는데 근데 이제 이 친구의 문제점은 이게 고정형이라서 팝필터를 안 두고 하면 뭔가 디자인이 좀 그럼 달아지네요 좀 기분이 좀 나쁘다 정도 이상하게 튀어나오는 것 같죠 전혀 쓸모가 없지만 편지형으로 아니 뭐 나중에 ASMR 한 번 하시면 아 그쵸 있으면 쓰겠죠 팝필터 저도 커피를 안 마셔서 아이스티만 마시기 때문에 저 커피가 없어서 안 받는 스타일이다 저도요 커피를 먹으면 속이 안 좋아지더라고요 네 저도 소화가 안 되고 네 약간 신장도 두근절 때도 있고 네 커피 먹으면 좀 별로예요 굳이 약간 독극물 먹는 기분이라 곤 죽어 음 아이스티 음 아이스티 뭐가 아쉽지 모르겠지만 이거 카드 좀 시켜봤는데 아 이렇게 하하하하하하하하 무슨 얘기 있나요? 그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USB-C 케이블이 아니고 마이크로 USB 아 마이크로 USB 잘 없으실 거라 요즘에는 어... 뭐 없어도 지금 당장에는 문제는 없기는 합니다 저기... 혹시 오고 맞나요? 음 네 있네요 그러게요 하필이면 키보드가 헬펙해 하하하하하하 그 엔터도 안되고 캡슬락도 안되고 그게... 하하하하하하 한영키가... 아 그러긴가요? 네네 아 정말요? 하하하하하하 정말 어렵게도 있네요 귀찮으신가요? 그... 어... 아닙니다 제가 해볼게요 키보드도 취미로 하시나 보네요 네 관심이 많아가지고 맥의 세팅을 아... 뭐 따를 거야 얘기했으니까 그쵸 근데 왜 틀취가 안하는... 아아 클릭하는 방식이구나 맥 더 쏟아지면 좋네요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그 카메라 세팅을 어떻게 하시는 걸 원하시나요? 좀 더 사실적인 스타일? 아니면 여캠 같은 보정이 되면 좋겠습니까? 보정이 되면 좋겠습니까? 보정이 되면 좋겠습니까? 퍼펙캠... 키보드지만 이 친구는 없는 거 같네요? 맥이요? 그렇죠 괜찮습니다 이게 없어도 기본적으로 그거 카메라 세팅만으로도 어느 정도가 가능하기 때문에 일단은 OBS는 기본적으로 그렇고 이거를 한번 안 떠오시죠 이 정도? 네 좋은 거 같습니다 더 있었었나요? 그러고 보니까 없었던 거 같아요 여기는? 이거면 되신 거 같고 이제 저기를 달려있어? 네 저기를 하... 이거 컴퓨터거든요 아 컴퓨터가 두 대신 거예요? 네 두 대를 쓰고 있어가지고 캡쳐버거를 사시지 않았던데? 네 여기 있습니다 아 여기도 스튜렌덱으로 사셨구나 네 여기도 혹시 원하기로 사셨는데 왜... 송출용 컴퓨터로 그냥 쓰시는 거죠? 그렇죠 한 컴퓨터로 그냥 원컵만? 네 원컵으로 써있고 컴퓨터 맞춘지 얼마 안 됐죠? 그렇게 산 거니까 어쩐지 봤는데 어 뭐지? 키보드도 커스텀 킥스를 거기서 했던 몰딩따에서 만들었던 첫 아크릴 그 킥으로 역시 역시 잘하시네요 오존 스탠다드를 쓰고 계신데 이 안에 포함이 돼 있을지 RX가 없으면 사야죠? 네 근데 할인할 때 사면 참 좋은데 할인을 안 하고 있는 건가요? 할인하면 49달러거든요 아... 엘리멘트가 얼마 소녀야 이게 그렇죠 100달러 소녀죠 그리고 할인도 생각보다 자주 하죠 그렇죠 엄청 자주 합니다 거의 이제 한 달에 3주를 할인하고 1주를 할인 안 하는데 이제 그 1주에 당첨되신 약간 그런 느낌 진짜 엄청 자주 해요 고객님 몇 살이에요? 지금 한 살 좀 넘었어요 어? 얼마 안 돼? 작년에 길냥이 입양해가지고요 아... 어우 씨... 그 이따가 제가 돌돌이 길돌이 길돌이... 어마어마하네요? 네 아 이렇게지만 왜 이렇게 잘 없었는데? 왜 이렇게 잘 없는데? 왜 이렇게 잘 없는데? 관리하시면 힘내시겠네 네 죽겠습니다 아주 응 어이... 내 발을 왜 놨다 결제 문자가 없네요 아까운 돈이 나가는 소리죠? 아... 윈도우 너무 편하다 아... 이거 찍으면 될 거고 이거 말고 또 뭐... 그것만 되면 될 거 같아요 네 저 정도면 알아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? 아 여기 오후에 말썽을 그려가지고 심심해? 왜 그래? 여기 뭐 놓고 갔어? 아... 고양이들이 귀엽긴 한데 저는 이제 컴퓨터를 기르다 보니까 네 아... 싸울 수 있어서 둘이서 그렇죠 싸우면 안 되니까 뭐 개우고 있거든요 싸움을 방지하기 위해서 화면만 여기에 제대로 뜨면 오케이인데 그렇죠 소리랑 사운드 다 됐고 네 다 됐네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유 수고하셨습니다